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플라워링 하트 디자이너 북 아이돌 편 준비해봤어요 지난번 드레스편을 너무 좋아해주셔서 이번에는 아이돌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한 아이돌은 무대에서 막 노래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이건 약간 아이돌의 일상적인 의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신 패턴즈가 예쁜게 많아서 직접 무대의상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럼 플라워링 하트 디자이너 북 아이돌 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 꾀 오늘도 캐릭터 소개는 베스 했는데요 조명을 잘못나서 그런지 캐릭터 설명이 안보이더라구요 궁금하신 분들은 드레스편에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구성은 역시나 드레스편하고 같은데 이거 진짜 구성이 너무 알차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옷을 만드는 방법은 직접 코디하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코디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와 패턴지 스탠실을 후두두 떼어주려는데 이런 스티커가 첫 장부터 너무 안떼어져서 나중에는 가위로 오려서 떼었는데 첫 장만 그런거고 두번째 장부터는 굉장히 잘 떼어지더라구요 역시나 패턴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오늘도 16개의 코디를 모두 해봤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은 패턴지나 캐릭터에 대고 옷을 그릴 수 있는 스탠실입니다 첫번째 코디는 아리의 데일리룩인데요 이번에는 앞에 보셨던 예시에 맞춰서 코디를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코디를 해줬어요 원래 예시대로 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예시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안해볼 수가 없더라구요 두번째 코디는 아리의 한복 아리의 한복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발랄하고 여성스러우며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고 하네요 세번째 코디는 아리의 튜브탑 드레스에요 저는 세가지 코디는 스티커로 다 있는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는 패턴지를 이용한 코디를 해야했는데요 원래 만들기를 잘 못해서 가위로 자르고 불로 붙이고 하는걸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옷만들기는 재밌어서 그런지 귀찮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코디는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프린트된 옷감으로 포인트를 주었다고 하는데 코디할땐 몰랐는데 진짜 한복에 예쁨 예쁨이 느껴지는거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수아 이렇게 손을 양옆으로 펼치고 있는 예시가 한복 예시인데요 수아는 바로 패턴지를 사용해서 한복을 만들어줘야 하더라구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서 두개 정도는 가위로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를 수 있어요 수아의 한복은 궁중에서 입던 당저고리에 풍성하게 퍼지는 라인의 치마를 매치해서 더욱 고전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대요 수아의 두번째 코디는 마린룩이에요 제가 또 마린룩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박명수 씨하고 소녀시대였던 제시카가 부른 냉면이라는 노래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구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수아의 세번째 코디는 레드 드레스인데요 영화제에 수아가 초대받아서 영화에 대한 열정과 팬과 감독님에게 어필하기 위해 빨간색 드레스를 콜라받대요 미니의 첫번째 코디는 데일리룩인데요 미니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활동성이 높은 반바지에 개성을 살려 양쪽 컬러가 다른 양말을 선택해봤다는데요 저는 이번 코디 아주 마음에 들더라구요 굿! 미니의 두번째 코디는 한복인데요 미니의 한복은 여성스러운 핑크 치마에 주황색 옷감으로 그라데이션을 줘서 발랄한 분위기를 살려봤다는데요 저도 조금만 더 어른이 되면 개량 한복을 입어보고 싶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만 나오면 오! 당장 사야겠어! 하겠는데 솔직히 색이 너무 우울한 색이 많아서 진짜 할아버지쯤은 돼야 할 것 같아요 으으... 아쉬워요 미니의 세번째 코디는 그린드레스 연말 연예대상에 미니가 신인상 후보에 올랐대요 새싹의 상큼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 초록색에 물결처럼 퍼지는 레이스로 새싹의 기운이 온 땅에 퍼지는 느낌을 강조했대요 이 패턴지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패턴이라 뒤에서 한 번 더 사용해봤는데 솔직히 새싹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의 초록색은 아닌 것 같아요 슈웰의 첫 번째 코디는 한복 슈웰의 한복은 사극에서 입을 한복이라고 하는데요 단척 무늬를 한복에 새겨 우리나라 미술의 아름다움을 품었고 전통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한복을 더 화려하게 표현했다는데요 음... 다 예쁘긴 했지만 저는 4가지 한복 중에서는 미니나 아리가 입었던 한복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이라 그런지 가장 예쁜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한복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슈웰의 두 번째 코디는 러블리 룩으로 스튜디오에서 패션 잡지 화보를 찍고 있는 코디래요 평소 이미지와 다르게 러블리한 느낌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머리핀은 하나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슈웰의 세 번째 코디는 할로윈 드레스 이번 디자이너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옷인데 이게 맞는 신발이 안 보여서 일단 빨간색 신발이라도 신켜봤어요 근데 발모양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발을 직접 그려봤는데요 이 코디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서 아리, 수아, 미니 세 명 다 한 번 더 입혀봤어요 자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섭섭하기에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걸그룹으로 만들어봤는데요 패턴지를 오릴 때 분명 녹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이렇게 다 오려진 것만 준비하게 됐어요 처음은 방금 전에 했던 할로윈 드레스 코디를 선택해봤는데요 치마 길이를 조금씩 다르게 잘라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냥 원래의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서 같은 길이로 통일해봤어요 두 번째 코디는 미니가 드레스로 입었던 패턴인데요 저는 이런 무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아리가 입은 것처럼 치마로 두 개는 바지로 만들어봤어요 원래 두 페이지는 패턴지로 꾸미고 한 페이지는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색칠이 검정색으로 해야만 원래 피부색이 안 비치거든요 근데 그럼 또 너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림은 신발이나 악세사리만 그리고 마린룩 한 번 더 오려서 코디해봤어요 수아는 마린룩으로 먼저 코디해줬는데 이런 생각해보니까 아까 수아는 마린룩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냥 이번엔 그래 뭐 워낙 좋아하는 코디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지 라며 긍정적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할로윈 드레스인데요 검정색으로 칠해야 하다 보니까 악세사리에서는 큰 변화를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나 레깅스로 조금씩 변화를 줬는데요 이렇게 입으니까 수아가 백걸 국걸 할 때 수지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닌가요? 이번 코디는 머리가 드레스를 입을 때 헤어스타일이라 옷과 머리가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많이 이상하진 않죠? 여기서부터는 미니 제가 봤을 때 오늘 진짜 할로윈 코디는 조금 칭찬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이 할로윈 코디로 100점 도전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진짜 걸그룹 느낌 나지 않나요? 이번 미니 코디는 마지막 마린룩 코디인데요 원래 마린룩을 4개 잘라두었는데 예시대로 나온 건 3개뿐이고 하나가 별로라 그냥 마지막 마린룩은 미니한테 해봤어요 이 코디는 미니랑 슈에른 바지를 입혀봤는데요 앞에 서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티셔츠 그림을 그려봤는데 미니가 진짜 아이돌 느낌이 너무 잘나서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은 슈엘 앞에서 생각보다 미니를 좀 잘한 것 같아서 슈엘은 조금 더 파격적으로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레깅스를 그려봤는데요 역시 너무 욕심을 내면 안된다고 2NE1CL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 그냥 빵꾸난 양말같이 그려져서 좀 별로더라고요 슈엘은 이미 할로윈 드레스 코디가 되어있어서 다른 패턴지를 이용해서 드레스 코디를 해봤는데요 옷도 귀엽고 머리스타일도 귀여워서 그런지 이번 코디는 따로 그려줄게 없더라구요 마지막은 플레이도우로 코디해봤는데요 그림도 그려봤고 패턴지도 써봤고 스티커도 해봤는데 그림으로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도 피부색이 비치다 보니까 검은색으로만 해야해서 이번엔 플레이도우 보라색을 사용해서 드레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스텐실로 플레이도우를 꾹꾹 눌러주면 깔끔하게 잘 떼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별로 안 예쁘길래 이럴땐 큐빅이 최고지 하면서 또 한번 큐빅으로 드레스를 꾸며봤는데요 플레이도우가 있어서 따로 본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게 엄청 편하더라구요 자 오늘의 코디는 다 끝났고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천천히 감상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플라워링 하트 디자인어북 아이돌 편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왔으면 싶을 만큼 너무 즐겁게 했던 디자이너북이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봤는데요 대신 다음에는 아리 6장 쭈욱 수아 6장 쭈욱 이렇게 말고 아리, 수아, 미니, 슈엘 이런 순서로 6번씩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플라워링 하트 디자이너북 아이돌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